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님. 최근에 화학조주가가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실적 부진에 대한 부분이 이미 선 반영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최근에 보면 화학철강 섹터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풍락을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보다는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는 쪽이 있냐 없냐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주가가 상승하냐 하락하냐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고요.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화학 수요를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업황은 올해 개선되면 개선됐지 더 둔화될 가능성은 낫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수익성 개선, 스프레드 개선에 충분히 기여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것을 감지하면서 외국인하고 기관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부분들도 결국에는 계속해서 연중 내내 오른다는 건 아니지만 이미 단기적으로 저점 대비 한 30% 이상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업황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이 좀 몰려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대한유화, 특히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약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장조 역할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효성 TNC가 고점을 돌파시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한 패턴을 갖춘다면 대한유화 역시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적 개선의 여지가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대한유화와 롯데케미칼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정호영 원장님,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 세일즈 외교로 방문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관련주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14일부터 21일까지 아랍에미리트부터 시작해서 스위스 방문을 합니다. 경제 외교의 새해 첫 순방인데요. 경제사절단을 상당하게 지금 많이 대동해서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올해는 포커스가 경제, 경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경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무한마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 오창과 양국의 특별전략 동반자 관계에 격상하는 논의를 예정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요 국내 주요 그룹 총수 비롯해가지고 100여 개의 기업을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순방합니다. 윤 대통령 순방에 이러한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동의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지금 현재 경제사항이 순탄치 않고 앞으로의 2023년도에 첫 단추를 어떻게 깨냐에 따라가지고 전체적인 경제의 포커스가 좀 방향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게 있어가지고 특히나 지금 언론에서 제일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다수의 양의 각수가 체계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원전, 에너지 방산, 기후변화, 우주복원, 의료, 그리고 스마트팜이 조금 특이하죠. 그리고 문화 콘텐츠 등 다방면으로 협력을 강화한다는 분석을 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접근해 볼 만한 섹터는 사실 방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여러분들에게 장중에 오늘 61선이 금접해 있는 상태에서 기관과 외국인 오늘 오전장부터 쌍거리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방산 쪽에 오히려 더 MOU 체계뿐만 아니라 수주 모멘텀이 지금 현재 남겨져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시 봐야 되는 이유가 예전이었죠. 경제사절전에 참가했을 때 올해 최대 수혜주가 방산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작년, 지난해였죠. UAE하고 하나 디펜스하고 예전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회사였죠. 하나 디펜스 그리고 사조음 규모의 천궁2 그리고 지대공 미사일 수출 계약한 바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국방기술, 중장기 형력의 양해각서 책임을 했기도 했고 그리고 올해 아랍에미리트의 방문 수주 기대감이 오히려 더 원정과 그리고 방산 두 개의 포커스를 맞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장중에 지금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전, 오후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한 세 번에 맞춰서 분할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7만 8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6만 4천 100 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방문과 관련해서 방산주 중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심주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도 관심 종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기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은 중국을 빼면 종목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중국이 리오프닝이 되면서 최근에 제가 본 뉴스도 보면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걸 샀을 때 쿠폰을 발행해 준다라는 뉴스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진작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스마트폰 판매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높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기가 그동안 주가가 계속 늘렸던 부분들은 중국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았던 부분들이고 또 중국 중소형 스마트폰 관련해서 어떤 비중이 높았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이제는 기대감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저는 충분히 계절적 비수기라든지 MS7C 관련해서도 어팡도에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라면 저는 13만 5천 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현재 조정시 분할 매수에서 볼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 목표가는 16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기 관심주로 분석을 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16만 원 그리고 손절가 13만 5천 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유창희 대표님 12일에 12월 CPI 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사실 좀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나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설사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크게 흔들릴만한 요소는 없지 않을까. 이미 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쁘게 나온다고 해서 갑자기 5%, 4% 폭락은 아니다. 오히려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 조정기에는 매수 관점을 받는다 생각하고 있고요. 대신에 너무 기대감을 가질 필요 없자. 지난 10월 달에 CPI, 11월이죠. 11월 달에 10월 CPI가 발표했을 때 미국 나스닥이 7%, S&P가 5% 급등을 했었고 12월에, 11월 달에 CPI가 발표했을 때도 한 3% 이상 상승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만큼의 상승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가 어쨌든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에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10회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때문에 주식 비중을 줄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CPI 지수 발표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계시고요. 너무 기대를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호영 원장님도 12월 CPI 지수 발표 이후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맞습니다. 오늘이 좀 중요하죠. 말 그대로 지금 우리나라 양 지수 모두 다 긍정적인 포지션으로 인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설레발 뜨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지표가 나오기 전에 그 지표를 예상해서 먼저 선 반영 나는 그 기준의 폭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러 양 지수가 모두 오늘 1%대 강세를 많이 보이게 되면 오히려 더 CPI 발표가 나고 그 발표가 난 후에 미 증시는 상승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다음 갭 상승 나면 오히려 은봉을 좀 맞게 된다. 그래서 갭파락의 양봉과 갭 상승의 은봉을 차이를 두고 그 갭을 어떤 식으로 메꾸며 그 갭을 메꿀 때 우리나라는 밸류로 움직이는 삼성전자 SK나 하이닉스가 움직이게 되면 오늘처럼 전기전자 반도체가 강세로 움직이다 보니까 움직이고 그리고 반대로 갭 상승의 은봉이 나게 되면 오히려 더 돈 자체는 이 배팅 자체는 탄력적인 움직이는 테마 장소로 움직인다. 지금 현재 AI라든지 아니면 중국 관련 주 뿐만 아니라 재근 쪽 그리고 두바이 쪽 이쪽을 보게 된다. 그래서 항상 주식은 아침 시작과 동시에 지수의 방향에 따라서 탄력과 테마와 밸류에 따라서 갭 상승 은봉과 갭파락의 양봉에 따라서 포지션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보는 시각, 조금 전에 정치 정강판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항상 좀 좋게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